여기가 목수혁 배역사입니다.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 아, 찾았다! 어떻게 찾았어! 안녕하세요. 데일리머드 김나영 기자입니다. 떨어지지가 않아. 뭐가요? 기관사가 죽었다고? 이번이 스물두 번째네. 옥수혁이 개통하고 지난 30년간 옥수혁에서 사고를 죽은 사람. 오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뭔가를 찾으려고... 운모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앞에 뭐가 있어? 옥수혁 개단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둘이 백로 미래까지 일어나는 건가? 즉, 믿을 때 시간을 깨우는 게요. 해요.